여기서 우리 여기서 지금 30분째 있어 지금 타이머가 오른거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30분째 나가질 못하고 있어 저 개새끼들 저거 다 죽여버릴거야 수요탕 없대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저 저까지만 가면 돼 저까지만 가면 여기까지만 가면 제가 어그로 불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이걸 탈 수 있고 이걸 타면 됐어 야 너도 타라 너도 알겠습니다 한대 성한거 남았다 야 우리 더이씨 우리 드디어 이 아니 저기 다 죽어있더라구 애들이 다 죽어있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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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새끼가 미쳤나 온나 볼테야? 됐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정말 정말 미쳐버릴거야 어어 적인데 형님 저 죽었습니다 형님 조심하시 어 사왔습니다 280 야 여기서 저리로 갈려면 우리가 벤씨를 탈출을 해야된다 벤씨 아니면 아니네 저쪽 건물로 들어가는거네 우리가 왔던 옆순으로 가는거야 야아 아아 멋지구먼 그래 그런 정신머리로 벗겨서 폭탄을 쏘고싶었어 폭탄을 쏘려 했나 더이상 두 번 당하진 않아 오오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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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지왔어 어 어 해냈다 하아 다 지지왔어 자 왜 안열리지? 자 왜 안열리지? 야 우리 길을 잡아놨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이제 우린 길을 지쳐야돼 어어 저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분명 있을거야 어딘가에 있을거야 분명 있어 아 잠깐만 일단 탈출하겠습니다 저기로 갈려면 도대체 어어 벤시를 탈취해야되나? 아니 여기 위로 갈려면 아니 일단 조심하십시오 저 죽었습니다 조심하고 말고 없어 나가는 길이 없어 여기 야 저거 저거 원래 안열리는 거 맞냐 저거? 레이스 앞에 벤시가 있었단 말이지 좋아 그럼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저 레이스를 없애야되는 거네 아마 다가가기도 전에 저 레이스한테 작살날거야 너 어디있냐? 형님 지금 너 왜 안살아나? 모르겠어 레님 와 ㅈ됐다 아 저기 레이스 있다 어 저기 레이스가 있어 근데 아 레이스란다 저 벤시가 있어 근데 문제가 문제가 생겼어 에니디에니 에니디에니 나 생존에 관해서는 정말 전문가거든 넌 걱정하지마 이 왼쪽에 있는 바위있지 이 바위를 이용하는거야 이 바위를 이용하면서 점프점프하면서 점프점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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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마라 공방장 좋아 좋아 점프 점프 좋아 그렇지 여기로 사이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가지고 좋아 자 빨리 오케이 워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말고 겨우 해낸건가 떠올라야지 전기 못 알아가나봐 어 위험해 위험해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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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 나도 알고있어 일정보통이야 걱정하지마 엔씨 부스터가 12년전엔 안됐거든 어 여긴 어 어 어 어 쟤들은 또 뭐야 어헤니 그거 좋아하시죠 조심하고 말고가 없어 지금 빨리 들어가야돼 빨리 들어가세요 제가 살아납니다 아 이제 얘네들이 따라 들어온거 같은데 어 됐나 어 됐어 됐어 오우 아아 아 체크포인트 통과 어 어 여기가 마지막 항문데인데 어 씨 야 이게 마지막이다 우린 끝났어 우린 해냈어 어 그래 알았다 됐다 오케이 할만한걸 찾아서 암정있게 가야겠어 그건 너무 오래 걸려요 더 좋은 생각이 있어 헤일로 전역에 걸쳐서 텔레포트 시스템이 있어요 모니터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관제실에 있을 때 텔레포트를 몰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텔레포트를 사용하면 에너지가 소모되어 아 진짜 힘들긴 힘들다 아 씨 이 정도로 힘든 게임이었나 헤일로가 어 허리 아퍼 시작 이걸 전설로 어떻게 깨 절대 웃깁니다 코버넌트 네트워크는 정말 복잡해요 자 야 여기 플러드 존나 많을 거야 아마 존나 많아 진짜 야 우리 우리 여기서는 꼭 붙어 당기자 커버넌트도 있고 플러드도 있는데 플러드가 플러드가 무한으로 나오진 않아 무한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기분상 무한으로 나와 오 아 오우 참 동영상 소리 진짜 작다 와 흐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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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어 아 알겠어요 좌표 데이트다 아 미안해요 휴 가자 알겠습니다 야 여기 우리 그 순양함 있잖아 예 함장이네 아 미친 플러드 새끼들 어딨어 어어어어 됐습니다 이 새끼야 돌았나 아 어 그래픽이 원래 원래 이게 그래픽이야 뭐야 뭐야 뭐죠 오 나 레드릭툰 좋아하는데 진짜 아 여기 어디야 어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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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정말 지옥이야 우린 지옥을 맛보게 될거야 지옥이라니 아까보다 더 지옥입니까 아까보다 더 지옥이야 오 마이 갓 여긴 정말 지옥이지 그냥 제끼고 도망갈 수도 없어 하지만 어어어어어어 되하니 아 저기다 여덟 발 어어 작반이 있죠 되게 좋았어 와아아아 야 이렇게 좁은데 막 이내 전술로 다 미는데 이걸 어떻게 플라시 키우고 가야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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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어머머 어어 뭐야 야 또 죽었냐 넌 핸님이 수신갔습니다 모리님 내가 뭘 쏴 임마 내 앞에 너 지금 내 뒤에 있는데 제 머리가 한방에 날아갔습니다 뭔가 샷건 소리가 나면서 저 죽었는데 그런거 같기도 해 야 이게 노말이라니 이게 노말이라니 그거도 둘이서 하고 있는데 이 개삽질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둘이서 하고 있는데 이 개삽질을 하고 있다니 오 어 와 제발 오 야 이런 곳에 샷건이 있어야지 이렇게 좁은 구간인데 이렇게 좁은 구간인데 이거 게임 잘하면 네가 한번 해보던가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가 한번 해보던가 오우 무시해도 될 정도의 그 쪽수가 아니야 내가 한번 무시해볼게 내가 한번 무시해볼게 이게 샷건으로든 뭐로든 밀고 들어가야돼 됐어 됐어 어머머머머 다가오지마 오오 오 다행이다 난 살았어 수요자 던집니다 형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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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자 제끼자 저스겟 말대로 나 제끼는거야 이건 미친짓이야 이건 미친짓이야 오오 넌 누구니? 어 수요단 붙었나? 어 안 붙었다 난 붙어있느 어 오오 자식이 너 설마 죽었니? Ambassador 디 untuk 난 죽은 것처럼 얘기하네 불안하게 나 고등어 들었다 여기 그냥 제껴버리자 여기 그냥 제껴버리자 야 이 쌍놈이 새끼야 너 설마 죽었니? 싸웠습니다 근데 왜 죽은 것처럼 얘기하네? 불안하게 나 고등어 들었다 여기 그냥 제껴버리자 아 누가 자꾸 때리는거니 나 지금 에너지 두칸인다 다요 나 지금 지금 빡세니까 이제 언어장이가 보이고있어 오 야 이제 나 뒤에서 샷건으로 나 대가리 치지마라 알겠습니다 나 내수 바로 터진다 난 죽입니다 어 부금 봐 뭐야 이거 부금 안나오는데 이거 왜 엄청나 부금이 들리죠? 너 무슨 부금이 나온다는거야? 아 귀신 나오는 부금이야 귀신 나오는 부금 어 부금 봐 부금 봐 어 어 봐줘 봐줘 여기 숨어있어야지 우와 한칸이었다 이야 역시네 더러워 귀신 나오겠다 아주 야 아 아 아 저 뒤 위에서 짤짤하니 뭐야 어떤 새끼냐 위에서 짤짤하는 새끼가 죽였다 나 그게 문제네 에너지를 먹어야되는데 나 그게 문제네 에너지를 먹어야되는데 아 저것 뭐야 자 보이지도않아 지금 죽었다 죽었다 가자 오케이 50미터만 더 가면 돼 나 에너지가 지금 실드 빼고 아예 한칸이란 말이야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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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뭐야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잠시만 잠시만 이리로 오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어어 나 지금 위기야 오케오케오케 와 저새끼 저 뒤로 숨는거 봐 나쁜새끼 야 또 갑니다 와 또 위기 또 위기 오케오 오케 됐나 됐나 좋았어 이제부터 신중히 가자 여기서 죽으면 진짜 여기서 죽으면 체크포인트가 너무 멀어 오 어차피 무한 리젠 아니야 무한 리젠 같이 보이는거니까 좀 죽이면서 천천히 가야되 환상하실래요 환생? 환생? 예 좋은 방법이야 빨리 날 죽이게 빨리 그냥 죽여줘 자 빨리 빨리 죽여줘 빨리 자 빨리 좋았어 되다 조종입니다 내 샷건 어디있지? 샷건 저도 한 번밖에 못 있습니다 내 샷건 어디갔을까? 내 시체 어디갔지? 잘 가 어쩔 수 없다 샷건 포기해 어 이게 내 시체같은데? 와... 그새 사라졌어? 그새? 무게 왜 이렇게 빨리 증발하죠? 어쨌든 모두 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중력발생긴가 저거 잡으라잖아. 저 안으로 들어가라잖아. 함장이 저기 있다잖아. 됐다. 왔다. 저 또 왔습니다. 자, 언제 올려 보내주지? 저건 어, ST 모멘토야 고맙다. 아니,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궁이라니 어 멘토야 고맙다 야 형님 어 어 완전히 낚였음 대님 어 완전히 낚였음 대님 아이 추억의 개그야 이겨 유물번지에 나왔었는데 흐흐흐흐흐 어머 오 깜짝이야 어 아 저 책이 야 위험해 오오오 위험하다 이게 전설이었으면 저거 한방이면 끝났다 어 또 있어 또 있어 오 뭐야 이거 뭐긴 뭐야 니가 운이 나쁜거지 어 타짜야 고맙다 어 누구니 내가 좋아하는 샷건이를 들고 있니 아 시작건 일곱발 남았습니다 난 열한발이 있네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인데 야야야야 큰일났어 큰일났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 세상에 오오 뭐야 뭐죠? 뭐 뭐 뭐가 터진거야 일단 체크포인트가 참 잘 지켰습니다 다행히 좋아 여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조심해야돼 여기 애들 존나에 많다고 좋았습니다 야야야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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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너 정도껏 좀 와라 이 새끼들아 와아 진짜 와 붙지마라 참씨 이렇게 좁은 구역에 오오 아 아 미쳤어 와아 계속 떨어져 저건 뭐야 너 죽었냐 아니야 탔습니다 야 저거 계속 나와 지금 저거 지금 계속 창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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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에 있으면 계속 나올거야 어 이 게임 무한 리제는 없어 오오 글라쓰 글라쓰 와 이거 뭐니 와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오 야 정확한 길이 길을 알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텐데 여기 아닙니다 저기 오프지점은 나와있는데 문이 잠겨있겠지 다른 길로 가라는 거기 아 야 여기 길있다 뒤는 계속 오고있습니다 이게 오케이 좋아 다왔어 이 더러운 곳을 빨리 빠져나가야된다 그렇습니다 어 뭐야 여기 다 막혀있는데 이쪽인거 같습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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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입니다 좋아 위치와 방향이 거의 흡사해 아마도 예이군요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라 우리 여기 지나오지 않았냐 여기는 3층입니다 뭐야 뭐야 장난하네 지금 여기 지났던 길이에요 1층으로 내려가는건 맞아 그니까 내가 레이 여기로 가고 오겠어 좋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organ 주 gegenüber 이쪽으로 가는건 아니야 저쪽 저쪽 길이 아니야 이쪽 내려가는 길이 맞아 .. 그럼 그럼 그렇구만 이거 내려가는 길이 맞다니까 오케이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니까 오오 여기 내려오지마세요 여긴 내려오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 야야야 나 지금 위기야 위기야 저, 저, 저 이미 죽어서 형이 뒤졌어 형님! 뭐, 뭐 저저기 저기서 나 낚으려고 너 아직도 안 살아났냐? 예 형님, 지금 안 살아났습니다 니가 살아나야되는데 나도 에너지 별로 없거든? 살아났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가자! 환승시켜드릴까요 형님? 아니아니 그럴 필요없어 자, 먹어라 이 새끼들아 아, 클라스 한망다! 아 없군요 하지만 난 있지 와우우 더러운 짓거리 있삼네, 악괴물이들 야야야, 야 넌 살아야돼 알겠습니다! 넌 살아야돼 넌 살아야된다, 됐어 됐어 나 살아났어 오케이 아 이거 뭐야 뭐야 아 산지 얼마나 됐다 에너지니 내가 상대하죠 스타드 투착! 좋았어 좋았어, 클라스가 역시 틀리군 오케이 와, 이거 웬일이래 오예, 좋죠, 좋죠, 못 쏟았습니다 야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애들 존나 많아 알겠습니다, 스타드 투착 으악 어, 어어, 뒤질 수 있니! 클라스 클라스 자, 오늘 방송은 소리가 날ím을 좋아하며 그럼, 고맙습니다.